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음악을 하고 있는 서 사무엘이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깐 그냥 싹 한 소절 들려드릴 노래는 개나리라는 노래고요. 피처링은 백예린 씨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백예린 씨의 목소리가 올라가는 순간에 곡의 주인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안 좋잖아요. 세상이 안 좋은데 이게 다 끝날 때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하자라는 내용을 담았으니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앨범을 앞두고 앨범을 계속 내는 게 예전에는 하나하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차곡차곡 서 사무엘이 장기적으로 멋진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같이 따라서 올라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 저 멀리 어딘가에서 또 멀리 어딘가에서 먼지 쌓인 바이크 위 털어내고 달리고 싶어 후 내쉬던 한숨들도 곧 끝났겠지 그늘에 지치면 역시 따뜻함인지 전화의 베리 건 와우드 What else is up today? 드려 곧바람 sometimes Oh wait, oh wait until 깨날이 피어오를 때쯤 하이하이 온도시 느려졌을 때쯤 하이하이 피풀어와 닿는 건조함이 너무 빨려서 wait in for 따뜻한 기운 저 멀리서 멀리, 저 멀리서 멀리, 저 멀리서 멀리 다가오는 날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지금 이 노래는 개나리 피처링 백예린 by 서삼웨이고요 그리고 최근 나온 앨범 다이얼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